언제 어디서나 영화를 감상하고 출품한다. 29초 영화제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영화를 출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으로 출품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영화를 촬영합니다. 촬영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봅니다. 이상이 없다면 바로 29초 영화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어플을 실행하면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메인 화면 하단의 출품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로그인은 필수겠죠? 로그인을 했다면 바로 출품 정보를 넣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영상에 맞는 제목을 채워주시고 영상 버튼을 눌러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을 찾아봅니다. 어울리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50자 이상의 시너피스를 작성해줍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 과정을 거친 후 출품이 완료되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어플리케이션에서 감상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마켓 앱스토어에서 29초 영화제를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드로이드 마켓 앱스토어에서 29초 영화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드로이드 마켓 앱스토어에서 29초 영화제입니다. 안드로이드 마켓 앱스토어에서 30초 영화제입니다.